서울소방본부 광진소방소에서 온 이진학입니다. 저는 테니스 경기를 참석했습니다. 테니스 구역은 한 40년 됩니다. 군대에서부터 쳤으니까 지금 제가 소방지에 근무한 지가 35년째입니다. 그래서 그 전기적으로 한 40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목표는 제가 90년도에 세계 소방관제 프랑스에 가서 금메달을 목식을 땄어요. 당시 금메달을 땄었고 저는 이제 나이가 60세 정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체력과 모든 면이 좀 부족해서 오늘 본선을 넘는 게 제 목표입니다.